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를 사직한 전공의께서 지역의대를 정원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공공의로원을 더 설립하면 환자들이 그곳을 찾고 전공의뿐만 아니라 스텝으로 일할 자리도 많다는 전제에서는 전제를 한 거죠 환자도 찾지 않을 겁니다 환자가 찾지 않고 그리고 국가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천재하게 늘어나겠죠 공공의로원 안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공공의정을 막 짓겠죠 공무원화된 그런 의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저무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눈이 흐려지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고효율의 여러분들 좋은 의료 시스템을 숙가를 정상화하는 아주 정교한 그런 수술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유지가 될 건데 이걸 전부 다 다 여러분들 뭉개뜨리고 공공의로원 중심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공공섹터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북쪽은 확실히 비대해지고 남쪽은 따라가면서 비대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남북한이 다 서로 담아가는 겁니다 형아우하면서 이게 문제인지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정치심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다 공공의대를 하나씩 지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외과의원들은 붉은색을 보시다시피 외래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내과도 여러분들 좀 늦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그런 개원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물론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성형이나 이런 부분의 일부는 다르겠죠 비급여로 움직이는 데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아산병원은 계속 평창하는 데 빅5 빅6 쪽으로는 환자가 이렇게 계속 몰린다는 겁니다 지방 환자들 아니 서울의 빅5나 빅6 이런 진로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 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물론 숙가제도 같은 걸 차별하게 되면 또 정치적 반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다 서울로 가서 여러분들 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문제는 정책당국자들이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큰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10월 기사인데 2013년도 지방 환자가 빅5에서 50만 명 2021년도에 71만 명 42.5% 늘어난 겁니다 지방 환자가 빅5 병원 진로비에 연 2조 원을 기여하는 겁니다 빅5를 찾은 지방 환자 10년 새 40% 증가 연 진로비 2조 돌파 중증 질환자가 걸린 중증 질환자는 대부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의료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결국 6600 병상을 또 만든 거겠죠 그걸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했겠죠 50만 245명에서 71만 3284명으로 42.5% 늘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게 되면 교통망 확정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강화 지방 환자가 느끼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크기 실제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 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동호종 환자들이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진로받으면 가까운 소재지에 있는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서울로 가자는 거죠 지방 환자들이 5개의 상급종합병원을 가장 많이 진로받은 질환은 암이다 중증 질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2025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너무나 여러분 거대해 가지고 막기에는 너무나 큰 추세인 겁니다 지방 환자가 빅5 병원을 먹여 살리는 현실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게 2015년 10월달 기사거든요 지난해 2014년도 빅5 병원 급여 진로 수업이 가운데 60% 이상이 지방 환자였다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아마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에는 지방 환자의 비중이 빅5 병원에서 52.3%였는데 2014년에는 52.6% 지금은 거의 60%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빅5 병원이 계속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는 겁니다 지방 병원에서 이러면 암 수술의 특과에 성공을 거둔 경우가 여기 보시게 되면 화순 전남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이 암 수술 성과 서울 빅5와 맞먹는 성과를 기록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전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러면 암 수술 받으러 가는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5대 암 환자의 수도권 유출률인 광주 전남은 18만에서 5만으로 32% 전국의 가장 낮은 수준인데 전남 광주 지역의 5대 암 환자 중 68%는 지역 내 병원에 수술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 병원으로는 화순 전남대병원이 암 분야를 특과에 이러면 성공을 거둔 아주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 숙과 제도를 개선해서 가능하면 지역 거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암 같은 그런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술 경험이 풍부한 쪽을 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 점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예리합니다 이번 의료 대란 이후로 필수 의료 살리기 지방 의료 살리기나 카데바 전식이라는 개념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료계과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그럴 듯한 텍스트만 남아서 지금 언론을 도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4월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으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관료들 마음에 딱 든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럴 듯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악마다란 기조를 쭉 갖고 가는 겁니다 그냥 면피하는 겁니다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이 그종 화전민총 경영을 하는 겁니다 천수답식 경영을 하는 겁니다 비 올 때 뭡니까 그냥 우다닥딱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은 일제 없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었으면 한 해 60%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나왔던 필수 의료 살리기 지방 의료 살리기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죠 얼토등토 아닌 천문의 중심병원 PA 간호사 중심병원 중증질환 치유 중심병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강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숙가와 고위험 나쁜 워라벨 아래에서는 전공의가 있어도 의료 연속성이 가능할까 말까 입니다 그런데 PA 중심병원을 만들면 진로지원 간호사 중심병원을 만들면 10년 후 나이든 전문의 교수가 은퇴하고 나면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로지원 간호사의 수술 받겠습니까 PA가 수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사법 리스크 감당할까요 의사가 없는 PA 전문병원은 간호사 전문병원이 되겠네요 무식한 복지부는 정말 딱 머리입니다 잘못을 신하기는 그냥 덮으러 모르고 계속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겁니다 무능하면서도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정도 왔으면 잘못을 이실짓구 하고 원위치를 시키는 건데 계속 뭐죠 그냥 덮기 위해 가지고 악을 쓰는 겁니다 전공이 있어야 전문의가 있었고 전문의가 있어야 교수가 있을 것이 그 다음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전문의가 교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목 중에 가장 마음에 맞습니다 MJ 의사들 본인들이 버려지는 것에 분노하는 겁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봉지기 페이닥터 10년 동안 월급이 동일합니다 그를 받기야 대기업 들어가서 빨리 벌고 재테크 공부하는 게 빠릅니다 이런 봉지기가 보수가 능력할 수가 없죠 왜 보수가 능력할 수가 없습니까 병원이 돈을 벌어야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봉지기가 매득을 받는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고난도의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들 보수가 후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크게 못 버니까 병원이 투입된 자본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낮은 수익을 올리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숫가가 낮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이분은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네요 페이닥터 10년 월급이 거의 동결입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거의 사실일 거로 봅니다 대학교 수율은 봉급 동급한 거 똥 같은 거죠 왜 숫가가 낮으니까 수익을 하려면 가격 곱하기 양이지 않습니까 p 곱하기 q p가 낮은 데 봅니까 q를 아무리 올려도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아이들 보내겠다고 연락하시는 분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호사들도 정원을 엄청나게 늘려놨지 않습니까 언젠가 시간 되면 간호사 문제도 제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분들도 여러분들 장롱 면허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간호사도 지금 아마 출생인구의 10% 정도가 간호사입니다 금요는 적고 일을 힘들기 때문에 장롱 면허가 넘쳐납니다 오늘 여기에 사찰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공의를 나와도 대형병원 중대형병원 종합병원에 들어가 일하고 싶어도 모집하는 의사 수가 적어 전문이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도도 받고 여태까지 대형병원이 모든 환자를 독점하다시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중증은 당연하지만 경증인 사람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나마 좋은 현상은 대형병원으로 가던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이 1차 2차 병원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왜 있습니까 국가가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은 책임을 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전부가 여러분들과 동의하진 않지만 의료전달체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전달체계가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사이에 의료전달체계가 전부가 다 빅파이브 중심으로 지금 치중돼 가지고 1차 2차 여러분들 진료기관을 충분한 디펜스가 가능한 환자들도 빅파이브로 몰려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고치라고 여러분들 보건복지부가 있는 거잖아요 1차 2차 3차 진료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여러분들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PA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비싼 월급을 받습니다 전공의는 이런 PA 간호사보다 3배 정도 더 할 겁니다 물론 간호사들도 아주 힘듭니다 의사들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는데 과마다 틀립니다 비보험이 없는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건강보험료만으로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급여 분야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